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주 구성에서 관살이 매우 강한 분입니다. 관살이 매우 강한 임진일주 남성인데요. 이분이 현재 40대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고 사연도 많은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어렵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인생의 반등 시점은 언제쯤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이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방황을 해서 중1대 중퇴를 하고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이며 살았습니다. 중1때면 14살밖에 안되는데 이 어린애가 중퇴를 할 정도면 문제아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정신 차리고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20여년을 살았습니다. 철이 빨리 들은 거죠. 그래서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장기 근속을 한 거예요. 2년 전에 직원 생활 그만두고 따로 독립해서 개인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지금도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 아직 충각이라 언제쯤 장가를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격은 고지식하고 무뚝뚝합니다. 본인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서 못 쓰고 집에서는 엄청 효자입니다. 가족들은 엄청 챙기면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효자하고 가족들 잘 챙기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공장에 다니면서 일했으면 사람이 매우 성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정추걸 임진일 경자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양오행의 구성을 보면 양인에게 음인에게 목기운이 없고 하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넷 금기운 하나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토기운이 강하고 목기운이 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연주를 보면 연주가 소년기를 나타납니다. 모두 관살로 채워져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이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월주포 하면서 네 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굴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굴곡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관살이 많고 식신상관운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주라고 했어요. 전형적으로 몸이 아파오는 사주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아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토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화기관인 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목기운이 없기 때문에 간하고 신경계질환, 그리고 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운을 보면 여자를 나타내는 정화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구성이 좋습니다. 정임합이 되면서 용신인 목기운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월주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갑술대운, 갑술대운에 결혼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봐야죠. 40대기 전까지 결혼을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여자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혼을 못한 것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유대운이 끝나고 45세 임신대운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금이 딱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 사주는요. 수기운도 강하다고 봐야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지장간에 보면 지장간에 수기운이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삼합이 될 경우에는요. 이 수기운은 기신운으로 봐야 됩니다. 45세 임신대운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비경겁제가 너무 강해지는데 이 비경겁제가 재성운을 극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 안에 목기운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기운의 힘을 빼주는 목기운이 없으니까 다이렉트로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운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일단 운의 흐름상 봤을 때는 여자운은 불리합니다.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운으로 보나 여자운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개미년인데 용신인 목기운이 들어오고요. 내년이 갑진년, 훈년이 을사년 이런 식으로 운의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목화가 줄어들어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가장 젊은 나이 어쨌든 지금 44살이라는 나이가 현재로서 가장 젊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운이 몇 년간의 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든 내년이든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주 자체는 여자운이 대운의 흐름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만약에 몇 년 사이에 몇 년 안에 여자를 못 만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더더욱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실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셨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재성원이 돈도 나타내거든요. 이 돈을 나타내는 재성원하고 합이 돼서 용신인 목기운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주가 재물치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기는 좋았다고 봐야죠. 이제 1년 후의 흐름이 몇 년간은 괜찮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시기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대원 같은 경우는요. 비경겁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일단 여자운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치득에는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주가 금기운이 들어와야지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35세서부터 44세까지 이 값의 계유대운이 나쁜 운이었다고 볼 수는 없죠. 지지의 유금이 들어오면서 직류합금이 되면서 금기운이 강해지니까 이 35세 계유대운은 나쁜 운이었다. 비교적 괜찮은 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운이 안좋은 운인데요.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은 없어요. 85세서부터 94세까지 지금 수명으로 봐서는 죽었을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이제 안좋은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안좋은 운이 잘 피해갔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5살서부터 14살까지가 병자대운인데 이때가 병임충 지지는 자진합수 이렇게 되면서 수기운이 강해질 때 안좋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45세서부터 54세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44세대 남성인데요. 20여 년간 한 곳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종사하셨고 그리고 엄청 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운의 흐름은 살펴봤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그 시간을 봤을 때 본인이 어린 시절에 문제야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걸 이제 잘 극복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운과 상관없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